자아 교훈 학습 넣고 시작 3600점 넘냐 안 넘냐 34대 66 강화 강화해야지 아니다 아닌가? 교훈 있으니까 강화보다 골드나 포션? 대충 할 리가 없지 대충 할 리가 길이 좀 별로다 길이 되게 별로다 물음표가 좀 섞여 있어야 한다 아야 일반몸 아니면 아야 물음표 이거는 길이 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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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교훈 갖고 보는게 맞겠지 정패 실패하기 5100원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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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진짜 블리트가 나냐? 근데 이쪽이 엘리트 3마리니까 엘리트 3마리 잡는 게 블리트 잡는 것보다 낫겠지? 아이씨 아잇 하아 드로우 골 때리네 와 포션 벨트 포션 왜 이렇게 잘 나와 안 보이는 하짐석 있는 거 아니야 음향수 일뎀지상 서순 아니 드로우에 이러는데 양쪽 손절 그지 같은 것만 나네 너무 아무리 엘리트 가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오... 하아... 잘 가고. 윙카병. 광풍. 음향성이라서 광풍 신선 꺼져 추월 라그 너무 많은데 추월 라그 제거 이렇게? 비행기도 좀 사고 싶다 비행기 사면 라그 걸러야 되는데 라그 거르고 비행기 사고 추월 사고 이렇게 할까? 제거하고 얼굴 노리는 것보다는 지금 라그 사는 게 훨씬 나은데 라그 비행기 지금 제거 한 장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 얼굴놀이는 거 너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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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자식 라그 라그 로그 끝 3,500점대 뭐야 그래서 배팅을 한 번 더 하네 안녕하세요 광휘 헌신 마술 칼날 완넘의 한걸음 다가간다 아씨 아씨 와 이거 매반데 일단 엘리트 매발의 길은 있는데 가다가 쫄리면 되줘야지 헐 이게 강화돼서 나오네 신노산 이거 애매한데 돈줄까? 아 참 아 어떡하지 아니 엘리트를 체력 아껴서 엘리트를 가면은 체력 아껴서 엘리트를 가면은 체력 아껴서 엘리트를 가면 유물을 두개 주는데 얘는 유물 하나 주잖아 자세히 에이 ное 음료 에이 라는 아 에이 이건 아니었어. 불끈 가면 젖이 넣을 만한데 강화까지 해서 주는 정성 락 없으면 딜 많이 떨어질건데 코스트움을 안 나왔으니까 락을 빼자. 불끈 가면 에잇 저지 왜 또 나와 아 타격수비 못재우는거 지금 되게 기분 나쁘네 개노산 약화 아우 노답 사명사 같네 킹쓸갓머니 아이씨 켈리가 켈리가 뭐라고 방어력 못싸요 지금 방어력 못싸요 지금 켈리 이즈 으 확 쏟게는 가면 텅스트앤 지배 평가 결론 평가 사색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망할 바인공물드 포션 사서 엘리트 잡아야지 라그? 돌려 저기? 라그 너무 비싸다 사고는 싶은데 비싸서 못 살 것 같애 서서 엘리트 오 금강서 너무 좋고 파워 포션까지 기도빌드업은 아직 써넷콕 제3의 눈 타격수비도 많아 거지같은거 현실집에도 좋고 헌신도 좋은데 현실집에는 이제 학습 3장씩 되는거 좋고 헌신이야 뭐 말할것도 없고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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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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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 똥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지의 신성모독 심판. 전지는 얼마 하지 않나? 전지마요. 전지손절. 전지학습. 아 뭐야 이거 유물 왜 이따구로 나와자꾸? 종도 괜찮게 냈겠다. 종도 괜찮긴 했겠다. 압축댁도 아닌데. 근데 산막애들이 점수 높은데. 근데 산막애들이 점수 높은데. 좀 안타까운게. 산막애들이 점수 높은데. 근데 블리트 길에 엘리트 길에 엘리트 한마리 밖에 없어. 이러면은 점수 조절인데. 산막애들이 점수 높은데. 그리고 산막애들이 점수 높은데. 산막애들이 점수 높은데. 하이 깨시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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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37층 클리어 아 무네머신님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47개월 하이렌터라네. 뒤지게 생겼네. 보산병인가? 하이렌터라네. 저거 마렵다. 물 건너간 요단강 건너간 하이렌터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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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렌터 아 접수 안될거같아 아 음.. 미친 스파게티가.. 절 죽이려고 해요. 안 돼.. 아니 왜 나오는데 쿠션이.. 이러면 안 쓴 거 보내자.. 아니.. 네.. 와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만 잡히면 그렇게 안 약한데. 돈은 따고자 해도 된다. 과일주스 증신수양. 지금 3코에 코스트 없어가지고 증신수양도 못쓸 것 같은데. 지금 제일 필요한 카드? 글쎄요. 데우스 마키나? 내면의 평화? 그냥... 차수나 다 죽었으면 좋겠네. 전지 나와서 파워 두 번씩 쓰면 맥파워는 되는데. 대파워가 모자라다는 뜻이지. 차라리 지금은 인공물 나오는게 제일 세질 것 같아요. 방어력 쭉쭉 오르네. 일진광풍 하나 더 넣는 것도 괜찮겠다. 워낙에 뭐가 없어가지고. 와... 술이거든. 유물은 괜찮겠던데 지금 미션이 저거잖아. 3600점. 근데 지금... 지금 이거 보면은 3600 안될 것 같은데. 일단 완덤은 해봐야지. 엘리트를 너무... 못잡아서... 아잇... 전지로 퇴월을게 없네. 아잇... 전지로 퇴월을게 없네. 창문이 뭐 배고 나서... 아잇... 한지로 퇴월을게 없어야만... 아시기가 Sue ta는 정신화에 있는게... 아잇... 정확한 사람을 Animatorium이 좋아서... bok 한 It's not just enough 경이네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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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나 평가 나오지 말고 하아 지금 지금 통찰 들어가면은 헤드 터져 쓸모가 없어 교훈익설이다 얘네 잡아도 점수 안주잖아 유물 25개 점수 먹을 것도 아니고 뭐 일단 죽이긴 죽이잖아 어차피 다음 물에서 잘 건데 빼도? 아 나 최소한 놈 유물덤 후각이라고? 님들 여기까지 꽉 차면 25개 꿀팁이죠? 으악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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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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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e 으악 특ächlich 어 안나올거같애 민첩의 유김 민첩의 유김 민첩의 유김 아 수리범 아 나잇 잉크병 전지 마요가 제일 낫겠지요 아무리 까마귀여도 기강 타스트나 반짝씩 없을거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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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요 넘어가요 이럼 일단 완덤인가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아니지 예지로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릴 기회 나왔으니까 못 나온 거네 켈리랑 수리검 이렇게 일 잘할 줄은 몰랐네 미션에 좀 실패가긴 한데 예지로 버려야 되는데 예지로 버려야 되는데 예지로 버려야 되는데 창방도 조금 아니 타수 나오라고 버리게 우구 편안 음 2400점 그래서 창방 퍼펙트하고 심장 완넘까지 받아도 애매하지 않나 어허허 어허허 아 병전지 역배의 눈물 여기서 전지 지우면 대파워 달릴 것 같은데 전지 지워도 전지 지워도 할앤 되나 할앤이 되네 그러면 전지를 지우자 아 할 때까지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지 지웠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에 주주님들 어떻게 생각하는 빨리 1번 채팅 서버 전지 지운다 전지 안 지운다 지웠다가 죽으면 어떡해 아 에 주주들 아랜 보자 이미 조짐이라 씨 포기한 거 봐 포기하지마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복제 포션이 있어서 저거 하나 지워도 돼 끝나서 포기한 거 아니야 끝나서 포기한 거 아니야 아잇 방풍색 맨 밑에 있는 내가 퍼펙트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멘 6 7 8 9 맹고 체력 보너스까지 바뀌었다 포기하지마 와 저를 믿어 옆배 가자 옆배 육체수양 넣는게 방어도 훨씬 많이 나올건데 지금 방어도 안 모자라겠지 이거 맞아도 되잖아 마요 뭔데 마요마요 손절손절 아 이 손절 잡혔어 아이 그 자 등긴 병 속에 잉크 학습 더블로 할까 학습 큰데 어우 아프고 학습이 좀 매매할 수 있는게 고동댐 다 맞아야 되가지고 도리 텅스텐있네 도리 텅스텐있네 이거 맞죠 10 4 씩 4 5 5 5 보리 텅스텐 달달하고 달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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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만약에 넘었으면은 포인트 2.98배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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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두구 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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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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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그림도 없지 암 완넘 할앤 다 땡기고 안된다 이게 저거 때문이야 산막에 엘리트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산막에서 길에 엘리트가 없기도 했고 그때 덱이 약했어 오버킬이 없네 라그 버려서 그랬나 3600 이하 3600 이하 3600 이하 미션 성공했다 아이고 맥니디아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타는 디펙트 검은별 1,2,3막 블리트 모두 처치하고 심장클 아 정배로 이겼는데 왜 이런냐 크크 그건가 양쪽에 다 걸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분산투자 3500점대 실패 미션 실패 블리트 모두 처치하고 심장클 블리트는 1,2,3막에 다 없는데요 선생님 취소해야겠네 이거 열쇠 안 먹고 가면 다시 나온다고요? 진짜? 아 괜히 취소했네 몰랐네 3700시간밖에 안해서 몰랐네 0 1 2 1 2